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지낸 안소동 행정학 박사, 경남도 공공건축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도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60%가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와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4월이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방금 앵커가 지작한 내용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위법 건수가 3만 2천 건이 넘죠. 이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기오염 측정 기록부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 자가 측정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장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남에 1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곳 중에서 10곳이 위반한 업체로 영업정지에 지금 들어가 있고 실제 현장을 방문을 해서 대기오염물질 나오는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분들이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는 사업장 방문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대행업체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측정 수치를 기록을 해서 측정 기록부를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른바 수치를 보면 경남도 내 오염물질의 어떤 측정은 앉아서 도장만 찍어주고 돈만 챙겨가는 엉터리 같은 위법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경남도의 대기오염 측정이 전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일부 업체는 영업정지를 받은 후에 간판가리를 해서 영업을 재개하려고 했다 포착됐다고 하는데 결국 악순환의 반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경상남도 핵심 사업이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게 대기질 관리 정책인데 마치 비웃듯이 이런 게 만연되어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허탈감 마저 드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간판가리가 뭐냐면 이미 이 법이 발견돼서 행정처분을 행정심판 처분 이런 것들을 받으면 영업정지가 돼요. 그걸 최대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게 더 이상 한계점이 오면 기존 업체를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하고 나서 다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의 업체를 등록해서 영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막을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법의 허점을 지금 악용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건축이나 디자인계에서도 이렇게 비일비재 발견된 문제고 저도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싫으니까 해임을 시킨 다음에 계속 노동쟁이 일어나면 폐업을 하고 나서 따로 신규 인원을 고용을 해서 다시 개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거 간팔가리를 막을 방법은 우선 첫 번째가 부실한 법규를 보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검찰 고발인데 이 검찰 고발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은 손방망이 처벌도 있겠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 책임자라든지 업자 이런 어떤 커넥팅이 충분히 의심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볼백개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랙리스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블랙리스트라는 건 이럴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어떤 행정에 그리고 도민들 안전에 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나 지자체에서 리스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리스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인력마저도 이렇게 새로 신규 채용해서 하면 사실 파악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고가 장비들이 있어요. 고가 장비들이 물적 자원을 이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넘버링을 해서 그래서 그 회사 신규 회사에 갔더니 그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 그 회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회장 대표 대표 자기 부인 이름을 도용한다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정도까지도 관리를 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불법정도와 형태를 유형별로 관리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다음에도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정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원의 대단지 아파트로 손꼽히는 유니시티 한 세대에서 실내 공사 중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피트 공간 불법 확장이 그 원인인데 예방도 사후 조치도 거의 무방비 사태인 것이 알려지면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소식 보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공사였죠? 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피트는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구덩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땅의 어떤 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각 모양의 호를 팝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일컬어서 피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볼링장에 가면 우리가 볼링을 치면 볼링이 넘어가는 뒤에 홈이 있습니다. 이런 걸 피트라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이런 피트 공간이 설치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유니시타 아파트의 피트 공간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는 과중에 60대로 알려져 있는 남자 인부가 피트 공간에 벽돌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벽돌을 맞아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인은 콘크리트 벽돌 더미에 깔려서 숨졌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트 공간을 확장하는 공사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 실내 내부를 좀 더 넓히려는 목적이죠? 그렇죠.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아파트 개조 확장할 때는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조그만 부분은 신고를 대체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인데 그 피트 공간이 꽤 넓은 공간들이 생기는 곳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에 넘어가기가 좋은 거죠. 그걸 확장해서 실내 공간으로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피트 공간을 확장이나 개조를 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좀 있는 겁니까? 우선 피트 공간이 한 9에서 16제곱미터 정도 이번에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 전용 면적에 처음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 포함이 안 된 것들을 포함된 걸로 이렇게 편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불법이고 벽을 허물고 확장해, 벽을 일단 허물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 피트 공간의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피트가 뭐냐면 아파트에서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들이 통과하는 곳이고 거기에 사람이 가슴 넓이 정도 들어가서 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게 본격적인 형태의 피트 개념이고 좀 더 확장하면 우리 1층 바닥하고 또 기초 슬라브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도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피트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피트 공간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설비가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다 뚫려 있잖아요, 슬라브가. 그래서 거기를 손을 댄다는 건 변형 훼손하는 것은 안전상에 큰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방화 구조, 뇌화 구조로 돼 있고 방화 댐퍼, 층마다 이렇게 댐퍼 같은 것도 설치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손댄다는 건 연쇄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베란다 확장공사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겁니까? 베란다, 발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발코니 확장은 2006년도에 1.5m까지는 확장이 허용되도록 법으로 개정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밋밋한 인면이 나와서 요즘은 또 다시 조금 더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합법이고 피트 공간 확장은 원래 처음에 내가 세금을 내잖아요. 내가 정해진 그 세금을 내는 면적을 넘어서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증축 피트 공간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본격적 형태의 설비가 지나가는 피트 공간이 아니고 옛날에는 아파트가 일자형 평면이었는데 요즘은 아파트가 꺾이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이 되면서 꺾이는 부분에서 이런 종류의 큰 피트 공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건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외벽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비어있는 공간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설비가 지나가는 그런 피트 공간들은 주로 욕실, 그다음에 주방, 물을 많이 쓰는 공간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가는 거고 면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작은 방 하나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건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번에 중축한 피트 공간은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바닥 슬라브까지 다 콘크리트 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충분히 있지만 이걸 또 손대면 이웃의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피해를 언급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아까운 공간을 그냥 분양해서 쓰게 하면 되지. 그런데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이미 공시된 면적이 있고 그 공시된 면적을 다 합하면 건물 용적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용적률은 뭐냐면 건물의 뚱뚱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그 용적률의 피트 공간은 빠져 있는데 그걸 확장하면 그 법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고 시공사는 그 부분을 내가 다 공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하면 공사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벽돌도 아마 조금 그냥 신경 안 써서 쌓았을 확률이 높고 최종적으로 안쪽에서 큰 무리를 가하지만 안 될 정도로만 하고 마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조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피트 공간이라는 것은 배관 소음이라든지 그 옆집과의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려해서 그것도 또 넣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손댔다가는 옆집으로 또 소음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손대면 다양한 문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위험성과 이웃의 피해까지 주는 부분이지만 공사가 성행한다는 것 결국 법망이 느슨하다 이런 부분이겠죠. 저는 이번 사고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처벌이 좀 미약한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행정관청의 어떤 관리감독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국민적인 어떤 관행, 관습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위의 아파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실제 아파트 내부에 손을 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과 관습이 쭉 쌓여왔고 그래서 국민적인 인식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계속 쌓여왔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방금 교수님 설명했지만 공동주택을 정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 허가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하는 가구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법을 만약에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실제 이런 형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구청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단속도 미미하다 보니까 주거 전용 공간을 넓히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유니시티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넓힐 수 있는 공간이 16.5제곱미터인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5평이 됩니다. 그럼 5평을 분양 가격에 1,500만 원을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7천만 원, 8천만 원대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는데 그래서 이런 현실이 법을 앞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있죠. 이삭으로 창원시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창원에 이미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관리감독은 우리 관할 구청이 창원의 의창구청인데 사실 행정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게 이 아파트 관리 문제가 정부는 도에 도는 시에 또 시는 관할 구청에 책임을 미루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잘못된 행정 관행도 지금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뒤늦게 창원의 의창구는 지난 4일이었죠. 유니시티 관리업체, 시, 구청, 경찰, 합동민은 민관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세대별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또 인근 가까이의 북면 같은 경우에는 전실을 확장을 해서 불법적으로 정축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전실은 아파트 선관계에서 집 현관까지의 공간을 전실을 하는데 이런 공간을 불법적으로 전개축을 하고 있는 현장도 행정관층이 빨리 단속이 나서야 된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피트 공간,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설비 공간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은 전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아까 제가 용종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 법적으로 정해진 용종률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능하게 한다면 일단 상위법을 바꿔야 돼요. 이런 이 용종률의 지방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넘겨서 5%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플러스 옵션제를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 내가 신청한 분양 면적은 70제곱미터였는데 5제곱미터가 더 나오면 내가 내 돈을 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을 들 테니까 그럴 때 공간을 달라 하면 시공사나 소비자 양쪽에서 손해볼 게 없죠. 대신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뚱뚱해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공간은 이미 용종률에는 포함이 안 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건물 모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건 나는 이렇게 비싼 재료가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고 플러스 옵션은 나 공간 더 주세요. 내가 내 돈 주고 하겠습니다. 이거니까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원시가 이번에 전수조사한다고 나서는데 아파트 내부는 사실 사유재산이잖아요. 이게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이 있다면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민간합동조사반이 나가도 실제 공무원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나가도 실제 문을 열어주지 않죠. 특히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조를 한 그런 아파트 가구에서는 문을 열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창원시가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행정권을 좀 발동했으면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집안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창원시의 강력한 대책을 좀 주문을 하고 싶고 또 이곳의 신고 정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블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블록 구조로 되어 있고 수직 상하로 하중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서 어느 중간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하면 하중의 균열이 깨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게 쌓이면 만약에 아파트 전체가 균열이 생기거나 보내줄 수 있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 아파트가 내 집이지만 모두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집과 같다. 이런 주민의 어떤 동일 가구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불법 확장이나 개조는 피트 공간뿐 아니라 방화병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로서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죠. 일단 발코니에 보면 화재가 나면 일정 시간부터 한 두세 명이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대피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절대 손대면 안 되고 그것을 수납장으로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목숨을 수납장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피 공간이 없다 그러면 그 발코니 아래로 표시가 돼 있는데 바닥을 이렇게 들면 아래층 발코니로 피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화재에 불길이 못 번지게 지그재그 이쪽의 아래층은 또 이쪽에 구멍이 있고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피난을 할 수 있고 그게 하얀식 사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 벽에 발코니 옆 벽을 이렇게 손으로 부수면 부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집으로 이렇게 탈출할 수가 돼 있는데 거기를 다 수납장으로 막아 놓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많이 되게 착각하는 게 비상계단 있죠. 비상계단은 항상 닫아놔야 돼요. 화재가 나면 거기로 연기가 들어가면 피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시민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 차례 도나시에서 간단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편의와 안전을 막바꾸는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피트 공간 확장은 분명한 불법 행위입니다. 누구나 한다고 불법 행위가 적법이 되는 것임은 아님을 인식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배려하는 현명함을 발휘할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인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